자! 엄마가 제게 해주십시오. 자, 아들아 시원하게 한 번 느껴봐라. 자, 갑니다. 한 번 해보세요, 머리에 한 번 해보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키입니다. 드디어 저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를 하게 되었네요. 저를 지목해준 크리에이터는 바로 오땡큐고요. 자팍다식한 우키는TV의 우키님과 안녕하세요, 오땡큐입니다.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영상은 어떻게 만들지를 사람들께 소개합니다. 조개 껍질을 묶어. 드디어 루게릭 환자병동 설립을 위한 좋은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좋은 일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라가서 맞기 전에 제가 지목하고 싶은 분은요. 저와 아주 옛날부터 되게 바닥 붙어있던 또 하지만 지금은 슈퍼스타가 되어버린 제이겜님. 보고 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안녕하세요. 잇섭에 잇섭. 잇섭. 잇섭을 또 지목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매주 수일마다 무리하게끔 만들어주신 안녕하세요, 드래곤마운틴입니다. 드래곤레이크 영호수님을 추천을 해봅니다. 분명히 맞을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해주실거죠? 저는 그러면 얼음을 맞으러 가겠습니다. 엇섭. 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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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냐? 밤 12시에 보여주는 여러분 좋은 일 함께 나눠요 엄마야 하죠? 안녕 아 춥네 여러분 다음 치목장 꼭 기다려주세요 안녕 아멘